중소반사기업부가 지역대학과 함께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2월 14일까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은 지역대학을 비기술기반의 창업과 소상공인 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해 창의적인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소멸등과 같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최초 신설된 사업입니다. 올해 선정규모는 총 6개 대학 내외이며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대학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된 대학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멘토링, 창업실습진행, 전담인력 및 강사인력 확충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경영, 사회문화, 예술 등 자신의 전공과 로컬창업 관련 부전공 등을 융합해 창의적 비즈니스로 연결하게 되며 로컬콘텐츠 아이디어, 해커톤, 통합세미나 및 성과 공유대회 등에도 참가해 커뮤니티를 통한 상호학습으로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게 됩니다.